하이! 안녕 너무 많이 주지 마 그러면 고양이 배탈 나와 그래 거기야 거기 거기 진짜 저희가 이랬으면은 힘들 것 같아요 이리와 이리와 이거 먹어 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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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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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월 가까이 됐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확실히 좀 덩치가 좀 있어진 것 같거든요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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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통과 가능하면 얘네들이 어느 공간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기도 잘 안되고 호흡기라든지 피부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고양이가 이쪽으로 더 이상 못 넘어갈고 일단 막아놓은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몰아올 예정이에요 딱 잡히고 있어야 돼 기대배기 ㄴ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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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갔어 ㄴㅆ ㄴㅆ ㅢㅆ ㅇㄴ ㅇㅆ ㄴㅆ 손 잡아줘,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어, 나왔어, 나왔어. 만져주시니까 약간 진정 패스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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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일하는 중. 에어, 아, 어, 어. 이 차례. 미치고 나고 남친 어디서 갔어요? 미치고 나고 남친. 닉하러 가고 남친 전쟁. 웨드 칩. 웨드 칩. 히히. 너너너너我. 새우. arb生. 어둠한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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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두개월. 그리고 하나의 촬영. 한글자막 by 한효정